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도전이 끝내 실패로 돌아가자 부산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한 서로를 격려하며 부산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 투표 결과 부산의 박람회 유치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쉬운 투표 결과를 받아든 시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이희영 씨입니다. 그게 좀 많이 아쉽죠. 오랫동안 계속 행사도 하고 했잖아요. 항상 내심 마음으로 꼭 유치되길 바라는 마음은 있었죠. 일부 시민들은 속상한 마음을 누른 채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며 다음 도전을 기약하기도 했습니다. 남구 주민 80대 성낙수 씨입니다.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밤새 유치 응원전을 펼쳤던 시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박람회 유치 도전이 도시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산 시민들입니다. 너무 준비 많이 했고 온 국민이 다해서 함께 했는데 부산하고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우린 또 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준비하면 되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노력했는데 아쉽죠. 근데 또 출발이잖아요. 자식이 둘이 있어서 또 응원해야죠. 부산 세계 박람회는 불발됐지만 시민들은 한 마음으로 유치전에 매진한 서로를 격려하며 부산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이 세계 박람회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가덕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등 굵직한 부산의 수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부산이 장기간 경기 침체로 성장 동력을 상실한 만큼 경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진행해 새로운 남북권 경제축을 만드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국제사회의 외교 질서는 냉혹했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는 예상을 한참 벗어난 사우디아라비아 오일머니의 압도적인 승리로 결론났지만 부산은 이제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당장 지역사회는 엑스포 유치 실패로 부산의 굵직한 현안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엑스포 유치 성공과 맞물려 추진했던 가덕신공항, 북항재개발, 차세대 부산행 급행철도, 원도심권, 교통체계 개선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2029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은 엑스포 유치 여부와 상관없이 남북권의 새로운 경제축을 만드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엑스포 무대로 꼽힌 북항재개발도 1단계 랜드마크 부지 공모 등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부산 도심과 가덕신공항을 잇는 차세대 부산행 급행철도 건설도 2030 완공에 맞춰져 있고 민간투자방식 사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시민들께서 염원하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비롯해서 산업은행 이전, 북한 개발, 우리 부산을 글로벌 자유도시로 만드는 그런 계획은 조금 더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밖에 부산 신항 김해 고속도로, 사상 하단, 하단 녹산 도시철도 건설, 미 55 보급창과 팔부두 이전 등 부산의 산적한 경제 로드맵 실현에 힘이 실릴지 정부와 부산시 정치권에 이목이 쏠립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부산이 참패를 당하자 부산지역 정치권은 엑스포 유치와 함께 추진해온 각종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을 거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늘 일제히 성명을 통해 가덕신공항 조기건설과 북항 재개발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경 메가시티, 민주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현안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으며 정의당은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쓴 비용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끝내 고배를 마셨지만 정부와 국회, 부산시, 시민 등 코리아 원팀이 펼친 전방위 외교전으로 국제도시 부산의 이름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엑스포 유치 활동을 통해 부산의 품격과 위상이 올라갔고 남부권 성장축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습니다. 또 부산이 엑스포를 열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부산세일즈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부산의 해외인지도와 도시 브랜드 지수도 껑충 뛰는 무형의 성과도 거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다음 월드엑스포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총회와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 직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폐인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보다 1년 늦게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점이 뼈아픈 대목이라고 꼽으며 초반 열쇠를 극복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일머니를 앞세운 경쟁국의 유치 활동에 대응이 쉽지 않았다며 과연 이번 엑스포 유치 과정이 공정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운지 국제박람회 기구 사무국에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뒤따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행인 3명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보수동 인근 횡단보도에서 행인 3명을 때려 다치게 하고 이를 경찰에 알리려던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부산지법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났습니다. 부산은 내일과 모레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건조함으로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 8.4도, 습도는 42%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신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제혈이었습니다. cbs